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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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시려고요? 상토 걸릴려고요 아이고 떨어졌다 월김이 이거는 접채 이거 옛날에는 집에서 쌀 같은 거 빵 구워서 쓰면서요 떡도, 쌀가루도 걸르고 그랬잖아요 묵 그릴 때 묵도 걸르고 집 주면서 옆으로 남겨놨어요 저기 집도 이제 또 떨어지면 더 이겨서 또 바르고 집 보수할 때 말고도 또 유용하게 쓰신다는데요 계곡물도 필요하신가 봐요 뭐 아까 내 몸 생각했어 내 몸에다 바르는데 흙도 자연에서 얻은 것이고 또 꿀도 자연에서 얻은 것이고 물도 자연에서 얻은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게 마사지하면 진짜 얼굴이 그냥 너무 좋죠 최강동안의 피부 비법이 이렇게 또 밝혀지는 겁니까? 네? 끌려